레이캐스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대로 따라왔다면 저 화면 두개가 남았을겁니다 이미 키맵핑이 끝난 상태입니다 키맵핑이 이런식으로 다 되어있죠 제가 키맵핑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합니다 라이프라이패트나 동아이네요 시 Emperor 따라서 시아파트 시아파트 프랑스랑스 형편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기서 지금 처음으로 생각해 룩 이예요 이 스트로는 계속 생각해 3 2 2 2 2 2 2 4 5 5 5 6 7 8 9 10 11 12 12 13 14